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고묘형연구소 이한입니다. 12월 갑자월이 돌아왔습니다. 대설이라는 절기는 저녁 6시 32분부터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2024년 양력으로 1월 6일에 들어오는 소환 새벽 5시 48분 기준으로 달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갑자월은 해자축의 아주 차가운 겨울의 계절이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인간 세상에서의 활동성이 크게 떨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두운 즉 병정화의 빛이 떨어지고 힘을 쓰기가 어려운 공간이 된다는 것이죠. 환경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둡다는 것은 이 신자진 운동을 하고 있는 갑자월의 생식활동과 연관이 됩니다. 애정사에 대한 고민이 함께 들어오게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하시는 사업이나 일이라든가 현장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지연되고 지체되는 흐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즉 활동성이 둔화되고 속도가 느려진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제약이 따른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국내보다는 외국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하시는 일 중에서는 단순한 어떤 용역이라든가 또는 단순한 직장생활을 하신다거나 하고 계신다거나 임대업을 하고 계신 상황 또는 특수업점 유흥이라든가 주류와 관련된 특수업점 또는 해외와 관련된 어떤 인터넷 사업들 또 본점이 있고 이 본점에서의 물건을 떼다가 내가 분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어떤 프랜차이즈 사업들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흐름이 괜찮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기존의 직장생활을 잘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12월 달에 너무 힘들거나 본인의 심경 변화에 의해서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시도하시게 된다면 상당히 불리해 줄 수가 있으니 꼭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임수 개수가 각각 10일과 20일 정도 강해지는 시기예요. 임계수가 강해지는 만큼 병정화와 또 무기토가 활동성이 상당히 느려지고 금의 에너지 중에서는 신금만이 자리를 지키고 경금은 힘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갑을목 중에서는 갑목만 목욕지 환경에 놓이는 달이기 때문에 을목은 힘을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각 청간 글자별로 어떤 상황에 놓이는지를 시기별로 또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땡스 버튼을 통한 댓글 후원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갑목입니다. 갑목 입장에서 개면연의 갑자월을 맞이했습니다. 청간의 비견이 지지에서는 정인이 환경으로 들어온 상황이고요. 자명형의 관계가 지금 보일 겁니다. 환경으로 30일 정도 갑목 입장에서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된다. 이것은 신자진 운동을 하면서 또한 해자축의 흐름으로 오다 보니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 상황이다. 또한 이것은 숨겨진 어떤 애정사를 동반을 하기도 하고 주변의 도움이 함께 들어오는 달입니다. 다만 이 해자축의 흐름으로 왔다 이것은 활동의 위축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리드미컬한 변화가 아닌 꾸준한 다소 좀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변화를 동반한 달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 식상과 재성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떨어지다 보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장사나 사업가의 입장에서는 현금에 대한 능동적인 흐름이 떨어지는 달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미수금이 발생을 하잖아요. 사업을 하시게 되면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구워줬다거나 또 어떤 빌려줬다거나 투자를 했던 금액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현금의 회수 자체가 상당히 느린 달이고 또 기대만큼 100% 원하는 기간 안에 다시 돌려받기가 쉽지가 않은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에 대한 다소 부담 또 이런 압박감들이 감목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기간이고요. 자금의 회수가 느려지는 대신에 대출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거나 또 어떤 다른 문서로 된 형태로 본인에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자신의 노력도 어떤 시험이나 공채 같은 주변의 소개 어떤 시험에 대한 운 또 그러한 기회들이 나쁘지 않다. 면접에 대한 기회가 누군가의 소개로 만약에 들어왔다 그런다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주저하지 마시고 어떤 기회든지 활용을 해보십시오. 이 목욕지 환경에 들어섰다는 의미 자체가 갑자월의 상황 자체가 내가 꾸준한 발전을 위한 즉 상승을 위한 분리되는 흐름으로 가시는 부분이고 중앙에서 이탈이 되는 상황으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주변 사람들 도움이 반드시 있다고 했고요. 12월 8일부터 양력으로 12월 약 17일까지 10일 정도 기간이 되겠네요. 갑목 입장에서는 큰 물인 임수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때 식재의 활동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건강도 또 나의 어떤 활동도 상당히 좀 위축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런 방해가 있을지언정 활동을 하기는 하죠. 문제는 어떤 거냐면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가시는 것이 아니라 좀 참아야 하고 또 좀 헤매고 다니는 방황의 시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릴 수도 있어요. 이 기간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누군가에게 내가 무엇을 요청을 해야 되는지 갈팡질팡 갈피를 잘 못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월 18일 정도부터 해서 1월 약 6일 정도 20일 정도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드디어 개수액의 영향을 받게 되죠. 더군다나 개면연이잖아요. 개면연의 갑자월이기 때문에 또 개수의 영향이 커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과정 자체가 자묘형 즉 방압에 해당하는 이 해자축과 또 이 삼압에 해당하는 해묘미의 에너지가 서로 시끄럽게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의 이 에너지가 겹쳐지는 상황인데 발전을 꿈꾸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발전에 한풀 꺾이는 거예요. 멈추는 거죠. 주역으로 따지자면 제가 이제 좀 그려보자면 이렇게 간이산 같은 형상으로 표현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여기서 힘이 조금 붙이는 거예요. 올라가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12월 18일부터 1월 6일까지가 잠깐 내가 주춤하게 되는 상황 또 답답해지는 상황 내가 참아야 되는 상황 주변의 간섭 주변의 방해 또 활동의 어떤 위축 이런 것들이 같이 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책을 읽는다거나 자격증 공부를 하신다거나 또 어떤 회사를 가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신다거나 이런 역량으로 쓰시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달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본인의 노력에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함께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가장 좋은 것은 직업적으로 이 비견의 도움을 받아서 직업에 대한 달성으로 풀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을 하신다거나 소개를 받아서 가신다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을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을목 입장에서 봤을 때 개면엔의 갑자월은 한 달 운이지만 청간에는 겁재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변인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병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연훈과도 자며형의 관계가 보이기 때문에 을목에게는 다소 답답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식상과 재성에 해당하는 화와 토에너지가 이렇게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건강 첫 번째로 또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이 위축이 되어 있죠. 또 여성분들께는 이 식상에 대한 에너지가 자식 운이기도 한데 자식에게 내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나의 활동을 방해하는 인자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금전 운이겠죠.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이 식재가 하락하는 달이다 보니까 해자축의 흐름 자체가 그래요. 뭔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지만 이 자월의 상황 자체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역시 앞에 간목돼 이야기 드렸던 이 간이상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빨리 해결되어야 되는 게 있다. 지금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이 있다. 월급이 밀렸다. 이런 분들은 금전 운 자체가 상당히 답답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또 형의 관계단 말이죠. 신경쓰이는 일도 많고 여러가지 방해 또 간섭 이런 것들이 음목에게 상당히 다운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의 희생이 좀 더 커지겠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것들은 많은데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는 부분들은 좀 부족하더라. 많이 원래 이 개수가 음목을 보호를 해줘야 하는데 이 개면연이다 보니까 개수가 힘이 많이 빠져요. 근데 또 갑자월이잖아요. 간목의 영향이 있다는 거죠. 간목의 영향 때문에 개수의 영향이 좀 더 많이 빠져요. 이러다 보니까 천일기인의 글자가 자신이잖아요. 천일기인이 들어온 다리긴 하지만 이런 형의 관계라던가 또 간목의 영향권이 있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간목일간보다는 내가 느끼는 게 좋은 게 그다지 와닿지는 않는 그런 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2월 8일부터 해서 약 10일 정도겠죠. 12월 17일까지가 을목이 큰 물인 임수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기간입니다. 이렇게 되면 을목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발전이나 어떤 이득은 부족할지라도 예전에 내가 해왔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꾸준하게 잘 가지고 갑니다. 유지가 돼요. 그보다도 주변 사람들과 어떤 화합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 10일 기간 동안에는 좀 외로운 흐름으로 갈 수 있습니다. 득을 보는 상황이 떨어진다는 거니까 나 혼자서 고립이 된다거나 내 것을 유지하는 것의 에너지가 지금 아무래도 주변을 돌아볼 결혼은 좀 떨어진다. 내 것에만 신경을 쓰고 내 것이 더 희생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막 돌아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 헤쳐나가기가 급급한 거죠. 이런 10일의 기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고립되고 세상의 넓은 것들을 보기가 어렵다. 그러면 12월 18일부터 1월 6일까지 양력으로 20일의 기간 동안 울목은 드디어 계수의 영양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때부터 본인의 이득은 상당히 줄어들어요. 즉 고생을 좀 하시게 되는 기간입니다. 괜히 어떤 일에 휘말려서 쓸때문에 에너지를 뺀다거나 어디에 방문을 했었는데 다른 사람 좋은 일만 하게 됐다거나 내 일을 제쳐놓고 오히려 다른 곳에 가서 엉뚱한 시간과 엉뚱한 에너지와 노동력을 낭비하게 되는 그런 고생 고난 또 정신적인 시달림 이런 것들이 12월 8일에서 1월 6일에 예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도 전체적인 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본인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변화를 겪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하고 또 유지한다는 것에 플러스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큰 손해를 보는 달은 아니에요. 아 뭐 이번 달 좋은 게 없네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항상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오고 나쁜 게 오면 또 좋은 게 오고 운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 따져서 본다면 을목에게 갑자월은 크게 그렇게 마이너스인 달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해자축 신자진 운동을 하는 이 수의 에너지가 아주 강한 달이라는 겁니다. 정인 임수 편인 계수가 제왕지와 건룩지에 각각 놓이게 되는 환경이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견딘다. 이 달에는 견뎌낸다. 누구보다도 이번 달의 환경을 내가 가장 잘 이용한다. 이렇게 소모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항상 정직하고 보이는 대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병화로 또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개묘년의 갑자월은 우선 편인이 청간애 그리고 굉장히 좋은 환경이죠. 정관에 해당하는 자수가 아래에 있습니다. 병화가 환경이든 사주 원국이든 이렇게 자수를 아래로 본다거나 정화 입장에서 해자축의 해수를 본다는 것은 상당히 좋게 봅니다. 아래에 있는 물은 관성이니까 해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아래에 있는 것들은 화일관 입장에서 봤을 때 절대로 위해를 가할 수가 없어요. 이걸 스스로 좀 어려운 얘기를 할게요. 이건 스스로 자 자 화 또 정 정관이죠. 우리가 정관 자화 정관 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래에 있는 물은 위에 있는 불이 꺼지도록 어떤 위해를 가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잔잔한 바다 위에 태양이 떠있다거나 달이 떠있다거나 이런 형상을 상상을 해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실제로 병화가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사조에너지를 가지신 분들은 지금 이 정관이 굉장히 좋은 에너지거든요. 태지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절태지에서는 활동은 다소 줄어들 수 있겠지만 여기서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병화 입장에서 신금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정제예요. 어떤 일간이든지 간에 정제의 에너지가 장생제 환경에 놓이게 되면 내 것을 드디어 드디어 내가 어떤 활동에 대한 이권을 차지한다거나 또는 바라고 바랬던 프로젝트가 크게 통과가 된다거나 또는 보너스를 갑자기 얻게 된다거나 밀린 월급을 쪼르륵 다 받게 되신다거나 좋은 일이 있어요. 그게 대운이든 세운이든 월운이든지 간에 조금 적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 정제의 에너지가 바로 갑자월에서 장생제 환경에 놓인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이야기예요. 대운이든 세운이든 월운이든 그렇죠. 이 신자진 에너지에 신자진 운동을 하는 갑자월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결혼까지 갈 수 있는 연애가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나는 이미 결혼을 했어요. 나는 지금 결혼을 한 병화일간이에요. 나는 월간에 일간에 병화가 여러 개 깔려있는 사람들이에요. 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큰 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 이 갑자월에 아니면 뭔가 이제 사야 되는 물건 내가 그동안 원했던 어떤 피규어가 있어요. 몇백만 원 해요. 이런 것들이 보너스를 얻는 것 같은 그런 형상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권을 취하는 거예요. 승진에 가까운 어떤 포지션의 변화도 생길 수 있습니다. 승급 승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변화가 크지는 않아요. 이게 갑자월이다 보니까 변화가 막 엄청 크고 그렇지는 않아요. 좋은 것은 드디어 내가 바랬던 뭔가 사고 싶었던 것을 얻게 된다거나 경제적으로 받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형태로 이 갑자월의 운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그 과정 자체가 이게 자묘형의 관계이긴 하지만 요란하지 않아요. 가장 매끄러워요. 왜냐하면 자수니까 이게 또 개면연의 개수로 지금 바라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순조롭다. 이 과정 자체가 시끄럽지 않다. 이것을 쟁취하기까지 그다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그냥 거저 얻는 것처럼 얻어지더라. 이게 바로 갑자월이거든요. 꼭 월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운이나 세운에서 어떤 응기작용이 생겼을 때 마찬가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편제예요. 여기서 편제가 경금이거든요. 이 경금 편제는 어떤 투자를 뜻하기도 해요. 여기서는 사지 환경이 놓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달은 어떤 코인 투자라든가 주식 투자 투기에 가까운 부동산 구매라든가 투기 투자들은 불리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현금을 아끼셔야 됩니다. 앞으로의 단연간의 흐름 자체가 여러분들의 현금을 아끼셔야 되고요. 투자와 투기는 주변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뭐 사주랑 관계없는 얘기긴 하겠지만 정말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몰래 자기 혼자서 독식을 하지 잘된다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지는 않습니다. 불변의 진리죠. 그래서 어쨌든 12월 8일부터 양력입니다. 12월 17일까지가 병화가 아주 큰 물인 임수의 영향권을 받게 되는 10일 동안의 기간에 어떤 직업적인 변화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주변의 응원으로 본인이 근무지를 옮기게 될 수도 있고요. 근무지에 대한 어떤 이동 이동도 생기죠. 어떤 응원 지지 또 누군가의 큰 실수가 나에게 또 다른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병화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그 다음 12월 18일부터 해를 넘겨서 1월 6일까지가 병화가 개수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에요. 20일 정도 되겠죠. 이때 이동원이 좀 더 크게 일어나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이동이고요. 내가 피할 수 있는 이동이 아니에요. 크게 이동과 변화가 생긴다. 아주 막 큰 변화는 아니에요. 국경이 바뀐다거나 국적이 바뀐다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막 홀라당 다 내려놓고 어디에 숨어야 된다거나 그런 변화는 아니고요. 직업적인 변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금전적인 변화도 될 수가 있어요. 큰 계약을 내가 할 수도 있는 거고 프로젝트를 따낼 수도 있고 수주를 발주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원만하고 매끄럽게 이루어지는 달이다. 이것들 자체가 예를 들어서 병화가 성인이 아니라 지금 대학원을 염두를 하고 있다거나 대학을 들어가셔야 되는 좀 어린 분들이시다. 그렇다면 사회 초년생들이다. 예를 들어서 면접을 보러 가신다거나 또 논술시험 같은 거 있잖아요. 면접이나 논술 이런 것에서는 굉장히 유리해요. 근데 공부는 솔직히 잘 안 돼요. 성적만으로 얘기하자면 좀 떨어져요. 성적으로 내가 잘 가는 것이 아니라 면접이나 논술 같은 또는 첫인상 또는 아주 기발한 어떤 내가 재주를 부려서 거기서 유일하게 이걸 점수로 인정을 받아서 어떤 횡재수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나 학교에 들어간다거나 어떤 성적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특채 같은 것에 발탁이 되어서 가실 수 있다는 거죠. 공부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자, 축, 인 이렇게 흐름을 봤을 때 자, 월이니까 인에 해당하는 편인의 에너지가 편인의 에너지 문서원 자체가 격각 떨어지다 보니까 성적으로 가시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첫인상 어떤 대화 구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유리한 다리다. 라고 드릴 수가 있고요. 이야기를 애정사가 또 발생이 되는 거니까 연애가 갑자기 또 발생이 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쨌든 자식으로 인해서 또 기쁨을 얻을 수도 있어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성이 자식에도 해당이 되니까 자식으로 인한 기쁨이 또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건강에 대한 불안함은 좀 있겠네요. 이 토의 에너지가 여기서 활동이 위축이 되겠죠. 그러나 금의 에너지 중 신금정제에 대한 활동성 기본적인 활동성과 내가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보상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매끄럽게 흘러간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또 정화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갑자월이 이 개면예의 갑자월에 자묘형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형이라는 것은 앞에 다른 일관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구조죠. 좀 더 내 것을 내어주고 내가 취할 수도 있지만 그냥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는 형태 그게 바로 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 혼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동생에게 주든지 내 동료에게 주든지 내어준다는 거죠. 좀 많이 시달려요. 이번 달 정화 같은 경우는 아까 아래에 있는 수가 위에 있는 화를 건드리지 못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해를 만났을 때 그런 거예요. 정화가 아래에 있는 해를 만났을 때 그런 거고 지금은 자수를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화가 상당히 떨어져요. 더군다나 이 갑자월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청관에는 정인으로 그리고 지지에서는 편관으로 절지 환경에 정화를 놓이게 하는 에너지 상황이라는 거죠. 여성분들은 조금 더 이 운세방송 많이 보시는 분들 성비 제가 분석표를 봤는데 여성분들이 좀 더 많으시던데 내가 내주는 게 많으니까 벌거나 노력하고 고생해서 얻었던 것들도 누군가의 공로로 되돌려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실을 하나 더 낸다거나 또는 이후점을 하나 더 낸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여기 금의 에너지 중에서 경금 말고 신금 신금이 바로 편제의 활동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월이 들어오면서 위로는 감목이 그리고 아래에는 이 자수가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신금 편제의 활동성 자체가 내가 막 어떤 영끌까지 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이나 투자를 받아서 이후점을 낸다거나 확장 확대 어떤 투자로 인한 크게 살을 찌우는 형태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고스란히 내가 이것에 대한 이득을 취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금은 수로 올라가죠. 더군다나 해자축 흐름이 있잖아요. 이제 추걸로 가면서 해자축의 하반기로 가면서 활동성이 떨어지죠. 음의 에너지가 강해지다 보니까 남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실속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으로 가더라. 이 편제가 갑자월에 자월에서 장생지 환경이 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경금 정제는 오히려 사지 내가 얻는 게 없더라. 매끄럽지 않더라. 내어주는 상황이 될 수 있고 더군다나 또 뒤에 상황을 보자면 자축 인으로 흘러가죠. 이 인목 정인이 격각이 되는 달이에요. 문서운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컷 투자하고 실컷 유호전까지 내서 뭔가 살을 쪄워놨더니 다시 내년에 되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권리검을 받지 못하고 사실 중고마트라든가 중고거래에 내가 이것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더라. 그래서 정화가 힘이 빠질 수 있다는 거죠. 5를 달성했더니 5를 내놔야 되더라.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양보하고 희생하는 흐름이 보인다. 그죠? 양력으로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약 10일 정도의 기간에 정화가 임수의 영양권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영수만 국영수만 가르치면 되는데 다른 감옥에 관심을 쏟아서 엉뚱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게 된다거나 뭔가 일을 쓸데없이 버리게 되는 불필요한 확장 어떤 헛된 고생 양자퇴기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새로운 건 하지 마세요. 조언을 좀 드리자면 내가 해야 되는 것 기존 것에만 신경을 쓰시는 게 기존 것을 유지하시는 게 현명하세요. 12월 18일부터 1월 6일까지는요 20일 정도의 흐름에서 정화가 계수에게 영향을 받아요. 이게 해수라고 한다면 이게 자수예요. 근데 아래에 있는 물이 아니라 이건 위로 드러난 물이기 때문에 해수기 좀 다르거든요. 어쨌든 20일 동안의 기간에서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뭔가 변화가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즉 노력은 좀 덜 하는데 뭔가 변화가 들어오는 기간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일을 또 버릴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어떤 연락이나 제안에 반응을 하실 때 항상 크로스로 체크를 하시고 왜곡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신자진에서는 사람들의 에너지들이 활동성이 떨어지는 대신에 많은 이야기들이 왜곡이 되는 그런 에너지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 것을 10가지를 이야기하자면 10가지를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5가지는 가지치기를 한 다음에 내가 잘라내고 이것만 가지는 거예요. 겨우 노력을 해서 그게 갑자월의 형태예요. 갑목은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위로만 올라가요. 근데 지금 이 개묘연의 상황이다 보니까 정화에게는 그다지 반가운 상황은 아니에요. 일을 버린다거나 잘못된 선택도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갑자월은 더 그렇습니다. 이 잣 속에는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숨어야 되는 인자가 있어요. 거기다가 정인이 격각이 되잖아요. 문서에 대한 파워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송사가 묶여 있다거나 해결해야 되는 송사에 지금 마무리 단계에 계신 분들은 좀 더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를 크게 버리지 마시고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활동뿐만이 아니라 나의 배우자 현재 결혼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배우자의 어떤 활동 자체도 좀 지장이 생기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잘 참고하셔서 혹시 개인상담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 꼭 신청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일간인 무토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 입장에서는 개면엔의 갑자월이 주로 여성분들은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남성분들은 나쁘지 않은 다리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성분들은 양의 운동을 하시고 여성분들은 음의 운동을 하시거든요. 개면엔의 개수가 갑자월의 이 환경에서 좀 더 투출이 되었지만 자묘형의 관계가 아주 강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이죠. 형이라는 것은 내가 손을 댄다 간섭을 받는다 어떤 가공이라던가 간섭을 많이 받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토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활동 또 나의 금전과 어떤 먹고 자고 입는 것들에 해당하는 필수적인 에너지들이 이 환경으로 드러나 있는 달이잖아요. 물론 청관으로는 평관이 또 지지로는 정제 형태로 에너지가 절태지의 흐름에서 태지 환경으로 이 무토에게는 활동성 자체는 크진 않겠지만 위축이 되는 상황이겠지만 자축인의 이 인성 자축 자축인의 이 인 평관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이제 떨어지는 즉 말 그대로 어떤 간섭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인내심이라던가 뭐 좀 다 잘 지내보자 라고 하는 좋아하는 상당히 좀 떨어지는 상황이겠죠. 내가 좀 더 해줄게 많아요. 얘기를 하자면 야근을 많이 할 수도 있고 필요 없는 희생을 좀 더 해줄 수 있는 상황이죠. 무토가 일복이 많아지는 달이다. 돌려서 얘기하자면 그래요. 일복이 많아진다. 내가 해야 되는 할당량이 있다면 그것보다 20% 30% 좀 더 많이 일을 하게 되는 달이에요. 똑같은 보상을 받게 되더라도 그래도 거기에 대한 보상은 기부엔테크가 정확해진다. 수혜에 대한 재성에너지는 확실하게 보상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소통은 떨어지지만 이 단어 좋네요. 소통은 떨어지지만 여기에 대한 보상은 적절하게 받는 달이 될 수 있겠네요. 무토는 항상 목이 말라요. 근데 그 목이 마른 부분이 자묘형의 가공이나 간섭에 대한 환경을 조성을 하면서 이 갈증을 채워주는 흐름으로 가는 것이 바로 개면연의 갑자울이라는 거죠. 대신에 관이 불안정하니까 목이 불안정하니까 목에너지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퇴지겠죠. 흐름을 한번 봅시다. 12월 양력으로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정확하진 않지만 약 10일 정도 큰 무리인 무토에게 임수의 영향권을 주게 되는 상황에서 나에게 어떤 새로운 일이 주어질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환경적으로 무토를 여기 가서 일하세요 라고 던져주는 일방적인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12월 18일부터 양력으로 해가 바뀌는 1월 6일까지는 약 20일 정도 무토가 개수에게 영향을 받게 돼요.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 있었던 좀 고생했던 어떤 시스템적인 불안정한 부분들 불합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정리가 됩니다. 교통정리가 된다거나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멀리 떠났어요. 다른 좋은 회사를 구해서 그 사람이 나가버렸어요. 더 좋은 상사를 만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일적인 능력은 떨어지겠지만 그 사람보다는 이 사람하고 일하는 게 편해라고 내가 선호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내 상사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의 입김 누군가의 간섭 누군가의 가공의 형태로 회사의 병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합병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나에게 간섭이 있었던 이 인자들이 해결이 되더라. 다만 전체적으로 다 선호하는 방향은 아니에요. 모든 무토가 좋아요. 저는 무조건 이 결정에 따를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조금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있겠죠. 어떤 부분은 해결이 됐는데 출퇴근 거리가 길어졌다거나 또는 일은 편해졌는데 급여 부분이 동결됐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연봉에 대한 협의 협상을 하는 계절에 이 갑자울이 들어오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평관 임목이 격각이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내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부분은 재성의 수의 에너지가 특히 갑자월로 일어나는 부분이라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있겠지만 계수의 뜻을 자매형으로 이어받은 자수의 환경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무토에게는 크게 나쁘지는 않더라 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명함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출근하는 곳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외국을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혼자서 어디 지하실에서 일하다가 지상으로 사무실이 올라와서 내가 사람들 얼굴을 보는 어떤 대면 업무를 하는 쪽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어쨌든 간에 잔잔한 변화가 무토에게 있는 갑자울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또 기토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면연의 갑자월이기 때문에 자며형의 관계가 우선 도드라지게 보이는데요. 정관인 감모기 현재인 자수가 기토에게 다가온 달입니다. 자신이 천일기인 이죠. 물론 짧은 월운이긴 하지만 기토에게는 대인관계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싹 바뀌는 거죠. 인간관계 쪽에 변화가 좀 클 수가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고 나에게 이득을 주는 사람들 오래오래 얼굴 보고 지낼 수 있는 사람들 오래오래 연락하고 지낼 수 있을만한 사람들로 교체가 된다는 겁니다. 이번 갑자월에 만난 사람들이 1년 이상 내가 연락하고 지낼 사람들로 결속력이 다져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잣 축 인 이 인이 바로 정관이고 여기서 격각이 되죠. 실제로 자월에서는 사람들과 같이 잘 지낼 수 있는 나의 조화성을 뜻하는 목에너지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애사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이 연애가 오래오래 가는 연애였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조화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방적인 어떤 짝사랑 어떤 썸 어떤 일방적인 신중하지 못한 연애로도 갈 수가 있고요. 또 신자진의 이 애정사를 뜻하는 흐름의 운동으로 자묘형 어떤 가공 간섭을 뜻하는 내가 가이지를 당하는 거죠. 뭔가 수정이나 교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부모님에게 간섭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주변 사람들이 너네 둘은 너무 어울리지가 않아 그 사람 만나는 거 좀 더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막 말이 많은 거예요. 둘의 관계를 보고 그런 애정사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일복은 많다. 이게 수에너지가 강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기토에게는 이때 이직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되어서 작은 회사에서 오래오래 다닐 만한 좀 더 복제와 혜택이 괜찮은 오랫동안 다닐 수 있는 괜찮은 회사를 내가 갑자월에 만나서 옮길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또 프레랜서 일로 전향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사람에 따라서 어쨌든 좋은 부분이 좀 더 많아요. 좋은 부분이 좀 더 많고 이 부분이 절반 이상이다. 한 80%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특히 여름에 봄이나 여름에 태어나신 기토 분들께는 좀 더 강해요. 좋은 인자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조심해야 될 분들은 흐름에서도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양력으로 보는 건데 12월 8일에서 12월 17일까지 정확하진 않지만 약 10일 정도 기토가 큰 물인 임수에게 정제죠. 임수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다면 말이 많아지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두고 간섭이 많고 구설이 많아요. 과거에 있었던 본인의 어떤 언행이나 태도 때문에 구설세 오를 수도 있고요. 말이 만들어지는 기간이죠. 그 다음에 12월 18일부터 해가 넘어가서 1월 6일까지가 정확하진 않지만 약 20일 정도 기토에게 계수 편제의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이게 청간의 부분에 있어서 계수를 바라는 구조라면 저 기간에 상당히 일도 많고 사람들의 흐름에서도 인기도 높아지고 그렇게 되겠지만 계수가 필요 없는 건조하지 않고 오히려 축축하고 어둡고 그런 구조라고 한다면 공격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극이에요. 모든 기토가 그렇진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좀 조심할 부분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 분들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 좋아져요 라는 댓글은 정말 저를 힘 빠지게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때 내가 외부의 어떤 간섭 외부 간섭 공격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특히나 자묘형입니다. 연운과의 관계 자체가 이 자수라는 것은 여러 개가 막 있는 거예요. 그 애니메이션 보시면 옛날 건담몰이나 에반게리온 같은 건담몰 보시면 사도들이 적들이 많이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물리쳐도 물리쳐도 다시 좀비처럼 일어나서 공격을 하는 거죠. 이 생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저 신자진 수의 에너지가 일어나면서 사람들 만날 일도 좀 많이 생기고 겨울이지만 활동력은 떨어지지만 어떤 랜선 댓글이라던가 인터넷 활동들은 또 늘어날 수 있단 말이죠. 기토들에게 실제로 기토들은 그래서 오래오래 만날 만한 사람들을 계속 선을 본다거나 미팅을 한다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대화가 좀 많이 잦아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자묘형의 관계에서 뭔가 좀 자꾸 다듬어지고 인간관계가 카톡이나 어떤 메신저에서도 마찬가지로 차단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정리하기도 하고 연락처에서 그냥 과감하게 지우는 일도 발생하고 회사에서 그냥 탁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은 너무 그동안 나한테 커피만 얻어먹었다. 이제부터는 아는 척 말아야지. 과감하게 돌아사는 거죠. 돌아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토분들이 어쨌든 저 개면영 갑자월의 뭔가 좀 큰 변화 내가 계획했던 일들을 과감하게 실행으로 옮기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말이 좀 많아지고 그런 태도나 말 때문에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기보다는 독단적으로 아 이제 이렇게 바보가 잘 살면 안 되겠다. 실행에 옮기는 거죠.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실속 있게 가기 위해 주변 사람들이 말을 듣는 것도 괜찮겠지만 기토분들이 본인의 계획대로 실행을 좀 잘 하셔서 후회하지 않는 달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대인관계에서 변화는 필수예요. 자 그러면 경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묘년의 갑자월이기 때문에 자묘형의 관계가 보이죠. 어떤 가공 간섭 이런 행위가 두드러지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경금 분들은 경금 분들은 우선 자축인으로 편지어의 격각이 일어날 수 있는 달이에요. 재관이 불안한 달이죠. 목화에 이 재관이 불안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작사 작곡을 하는 음악가다. 그렇다면 예전에 없었던 히트작도 낼 수가 있어요. 히트작도 낼 수가 있고 정체를 한다거나 방송가에서 이제 이 사유측 입담을 가지고 유명세를 얻으신 분들 같은 경우 공인이다. 그 다음에 살짝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태도나 언행이나 기사에 나올 만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재관이 불안정하긴 하지만 감목이라고 하는 편제가 이 갑자월에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널뛰는 현상 즉 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개수를 품고 있는 폭발성을 가지고 있는 신자진 운동을 하는 이 부분이 연애라던가 이런 애정사로도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남자 배우에게 여자 어떤 관계 이런 무리가 되는 사건 사고가 기사화가 되어서 명예가 떨어진다거나 칠추가 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이 감목 편제의 목욕지 현상뿐만이 아니라 이 병화정화의 상황을 보면 절태지에 놓이잖아요. 이게 관성이거든요. 관이라는 것은 명예죠. 나의 명예가 떨어질 수 있더라. 왜냐? 이 수의 에너지가 왕성해지다 보니까 어떤 스킬이 는다거나 내가 어려운 학교에 대한 졸업장을 얻는다거나 다음 작품으로 가기 위해서 정말 고생고생해서 액션영화 한 편을 잘 찍었다거나 그러니까 직업적으로는 상당히 잘 풀리는 뭔가 크게 이뤘어요. 관문을 뚫었어요.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비난당하는 딱 하나의 그 실수 때문에 화살이 어마어마하게 CF 같은 거 다 잘리고 진짜 내가 믿고 따랐던 소속사 대표님까지 나를 등 돌리고 그런 사회적으로 좀 고립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더라. 경금 입장에서 봤을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관성이 전체가 다운된다기보다는 힘을 못 써요. 해자축이잖아요. 병화의 빛이 들어오기 힘든 거죠. 병정화의 힘이 들어오기 힘들고 그런 간섭이 좀 힘든데 그나마 괜찮은 것은 이 편제 목욕지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것으로 길을 찾더라. 내가 다른 것으로 보상을 받더라. 이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직업적으로 밟아나가는 부분은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죠. 흐름을 한번 볼게요. 양력으로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가 이 경금 입장에서 임수 식신이죠. 식신의 영향을 10일 정도 받아요. 아주 좋아요. 도세주억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때 어떤 구설에 대한 또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직장을 다니시거나 또 어떤 사업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조금 유념해서 들으셔야 되는 게 12월 18일부터 해가 넘어가는 1월 6일까지가 경금이 개수라고 하는 상관에게 영향을 받아요. 물론 상관은 미래를 예측하는 에너지이기도 하고 틀에서 벗어나는 유리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 개수는 경금을 녹슬게 하는 개면연의 상황 자체가 갑작 가공이나 간섭에 의한 어떤 녹슬게 하는 나의 커리어에 흠집을 내는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배설과 관계가 되어 있거든요. 안경으로 이야기를 들자면 개수가 올라온 날에는 잘못하면 안경이 깨진다거나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내부 고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내부 고발에 대한 어떤 폭로 아 이건 아니다. 정치 쪽에 몸을 닿고 계신 분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부조리한 어떤 조직에 계신 분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해요. 고자질도 되겠죠. 그래서 그로 인한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선한 얻을 시작했던 일들이 결국에는 본인에게 화살이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저 12월 18일부터 1월 6일까지의 행위에 의한 결과라는 겁니다. 편제 격각이 되는 자축인의 이 편제 격각으로 인한 상황이 열심히 투자했던 모든 것들이 헛속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참고 인내하고 갈고 닦아서 자묘형의 인자로 인한 어떤 히트작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다. 전시회에 정말 괜찮은 작품을 내놨는데 종전에 세계적인 명성을 어떻게 되신다거나 시대를 앞서가는 어떤 음악을 작곡을 하신다거나 또는 그런 연기상에 내가 연말에 종전에 어떤 고생고생해서 찍었던 사극이 이제 상복이 있어서 내가 갑자월에 상을 얻게 되는 거죠. 상을 받게 되는 거죠. 연말 시상식에서 방송인 입장에서 좀 비유를 많이 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재관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시거나 그냥 평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인자는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만 배제해놓고 보자면 혼자서 일해서 난 그런 일이 없어요. 저는 그냥 혼자서 일하다가 그냥 퇴근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좀 간섭이 덜하겠죠. 어쨌든 본인을 갈고 닦는 일 또 중앙에서 많이 벗어나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직업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어긋난 부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또 신금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입니다. 개면연의 갑자월이죠. 정제가 정간에 식신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신금 입장에서는 이 자월이 자묘형의 관계가 있긴 하지만 장생지 환경이기 때문에 신금 자체에게는 좋은 일들이 좀 더 많아요. 그런데 조금 유심히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이 목화 즉 재관의 흐름 자체가 매끄럽지 못하고 힘을 쓰기가 어려운 기간입니다. 식상의 모든 것이 몰빵되어 있다 몰려 있다 라고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이 식상에너지인 수에너지에 특히 개수에게 임수에서 이제 개수로 넘어와서 폭발적인 여러가지 자잘하게 모여있는 이 자수에게 지금 에너지가 몰려있다는 뜻은 신금 입장에서는 욕심이 상당히 커지는 부분이거든요. 돈이 좀 모였다거나 하반기에 자잘하게 비상금이 만약에 생겼어요. 그렇다면 신금 에너지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으로 갈 수가 있냐면 자축인 즉 여기 지금 청간에 나와있는 간목이 지지 임목에서 나온 부분인데 자축인으로 인이 격각되거든요. 정제잖아요. 정제가 격각이 된다. 간목이 격각이 된다. 이게 뭔 소리냐. 내가 품고 있지를 못해요. 이걸 유지를 못해요. 잠의 흥이잖아요. 간섭, 가공 이런 인자가 있단 말이죠. 간섭당하고 가공당하는 인자로 인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여기 이 임목이 간목이 임목에서 나온 간목이 격각이 된다는 것은 돈이 막상 생기는데 이걸 어딘가에 못 써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장고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안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집 정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떤 중고장터에서 값싸게 다른 사람이 내놓은 것을 구해서 집 정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집 정리를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굳이 남들에게 뭔가 방송 나갈 것도 아니면서 값비싼 정리용품을 또 사요. 그래서 막 꾸며가지고 뭐 100만원 넘긴 건 훌쩍 그냥 나가는 거죠. 돈 쓰기 나름이긴 한데 신금이 엉뚱한데 소비 지출이 늘 수 있어요. 욕심으로 인해서 소비 지출이 갑자기 확 늘 수 있다는 그래서 고정자산으로 인한 종작돈이 유지가 안 된다. 유지가 되기 좀 어렵다. 재간이 불안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겁제 경금 입장에서도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되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기보다는 제한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여동생이나 가족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금분들이 내가 적금 넣어놨던 것을 어렵게 깨서 가족에게 보태줬어요. 나 저기 곧 있으면 뭐뭐뭐 할 때 쓸 돈인데 이거 꼭 갚아야 돼. 내가 그냥 투자하는 거야. 이러면서 돈을 목돈을 줬는데 결국 내가 필요할 때는 그 돈에 대한 보답을 못 받는 거죠. 시간이 좀 더 걸린다거나 갚기는 갚을 건데 인덕이 부족해진다. 또 금전에 대한 확보도 말 그대로 어떤 조건을 달고 내가 좀 더 많이 쓰게 되고 내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그리고 갚으라는 말도 잘 못하게 되고 좀 제한적인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흐름을 한번 또 보자면 양력으로 12월 양력으로 아 8일이죠. 초부터 봐야 되니까 양력으로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정확하진 않지만 약 10일 정도가 신금 입장에서 임수라고 하는 상관 영향을 받게 되는 기간에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되면 그나마 30일 중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거든요. 그나마 좋은 흐름이에요. 뭔가 확장을 한다거나 투자를 한다거나 욕심이 이제 생기는 거죠. 내 주변에 돈의 흐름이 좋아 보여요. 근데 여기 속으시면 안 돼요. 12월 18일부터 해가 넘어가는 1월 6일까지가 20일 정도 신금이 개수에게 영향을 받게 돼요. 식신이죠. 이때 수가 괜찮으니까 나는 뭐 병칠이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산이에요.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아질 수가 있고 저 개수가 자수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는 활동성이 막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안 따라가는 거죠. 내 마음은 이만큼 커져 있는데 난 무조건 저기 멀리 가서 저 강의를 꼭 듣고 말 거야. 감기도 걸리고 으슬으슬 춥고 몸살도 으슬으슬 나고 하는데 좋은 소리는 결국 못 듣고 왜 지각했어요. 이 강의에는 지각하시면 안 돼요. 오그란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몸에 대한 건강도 떨어질 수가 있고 더 어떤 안 좋은 얘기도 들을 수가 있어요. 구설이나 지적을 들을 수도 있어요. 외부의 공격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괜히 생각없이 적었던 어떤 인터넷 댓글 때문에 공격을 당한다거나 캡처 당해가지고 인터넷에 어떤 구설이 떠도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자묘형의 영향이 있을지언정 본인에게는 장생지 환경이기 때문에 신금이 좀 더 빛날 일이 많다. 그리고 연애를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싱글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신자진 운동을 하는 혜자초그룹이긴 하지만 신자진 운동을 하는 갑자월이기 때문에 이성 간의 어떤 뜻이 제대로 다이렉트로 전달되기보다는 좀 비틀어서 엉뚱한 일로 결과가 이어질 수 있어요.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어떤 엉뚱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변화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렵고 그런 거 있죠. 오해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상대방과 각자의 물론 다 상황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을 아끼는 편인데 신글분들은 좀 이 욕심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달이다. 이번 달 자체가 어디에 투자를 하신다거나 학원을 등록을 하신다거나 3개월치 6개월치 미리 요가라든가 헬스를 끊는다는 그 생각 자체를 조금 멈춰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선불로 등록하는 거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셔서 이걸 진행하시는 것을 조금 멈출 필요가 있어요. 탈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또 임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멸연에 갑자월이 들어오게 되면서 식신이 청간에 그리고 겁재가 지지로 들어온 제왕제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되는 환경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선 식상제, 관, 인성 이 흐름을 봤을 때 화토, 제관의 상황이 상당히 무력화되고 또 힘을 쓰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나마 괜찮은 상황은 뭐냐면 식신에 해당하는 간목 이 간목이 형태로 봤을 때는 목욕제 환경이니까 괜찮겠지 싶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갑자월이죠. 자축이네. 그러므로 간목에 당하는 식신은 격각이 되어서 힘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임수에게는 이 자리가 건강이거든요.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 플러스 자식이란 말이죠. 이 부분이 신경이 많이 쓰게 되는 다리에요. 특히 겁제에 해당하는 이 개수의 활성화로 인한 겁제들로 인해 본인이 희생을 많이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무력화된 재성 화해 에너지가 힘을 쓰기가 어려운 말 그대로 금전에 대한 부분도 희생적인 부분이 커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고치는 가족이 있어가지고 그 가족 때문에 돈을 많이 쓰게 된다거나 또 지출이 소모가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흉한 일이 생길 수 있고 우리가 걱정할 만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게 이 갑자월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 조금 더 유심히 보셔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임수가 임수가 쉬고 계시다. 지금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임수는 취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적으로는 그나마 재관이 좀 위태롭기는 해도 사람들과 잘 못 지낼 수 있어도 건강이 좀 불안하기는 하지만 본인의 직업적인 부분은 어찌 됐든 이 신자진 흐름으로 겁쟁이 손해를 보긴 하겠지만 내가 일할 만한 자리는 생긴다는 거죠. 여러 가지 분열되어 있는 이 계수에 지금 지지에서의 활성화로 인해서 직업적으로는 불러주는 데가 상당히 많다. 기회가 많아진다. 다만 구설수 이놈의 구설수 구설수와 희생 이런 것들이 자묘형의 관계로 인해서 형이라는 것은 가공 또는 간섭 뭔가 자르고 붙이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임수에게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겠죠. 내 아랫사람과 언쟁이 늘 벌어진다거나 하극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 아니면 안 돌아가더라. 임수가 그 조직에서는 대체불가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회사에서 나를 잘라버리세요. 저 자르세요. 저 해고시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데뻐로 나옴에도 불구한데 임수를 계속 이 회사에서 피로로 한다는 거죠. 함부로 못달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진다는 거죠. 막 싸우면서 다녀요. 임수가 싸우면서 다닐 수가 있고 그런데도 좀 무리를 하시기 때문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좀 위태롭더라. 건강이 아니 소모가 되더라. 건강 불안 예민해지고 그런데 직업적으로는 어쨌든 대체불가한 상황 나 아니면 안 돌아간다. 그렇게 되는 거죠. 흐름을 한번 보자면 양력으로 12월 8일 정도에서 12월 17일까지가 임수가 임수에게 영향을 받게 돼요. 10일 정도 기간이긴 한데 나를 대체할 사람이 없어요. 나를 거스를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하는 대로 다 풀려요. 심지어 이동도 잘 풀리고 모든 흐름들이 매끄러워요. 매끄럽다. 그러나 유심할 것은 그렇다고 돈이 많이 벌려지는 건 아닙니다. 활동이 위축되는 기간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10만큼 들어와야 될 부분이 5만큼밖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12월 18일부터 해가 넘어가는 1월 6일까지는 임수 입장에서 개수에게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20일 동안의 기간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되면 임수가 평상시에 주저주저 했던 일을 일을 버릴 수가 있어요. 일을 버린다. 일을 버린다는 건 뭔가 추진한다거나 좋은 느낌은 아니죠. 뭔가 사고친다. 이런 느낌이에요. 인사적인 일을 강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표적인 부분으로 특히 여성분들 입장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진짜 할 마음은 없는데 별거에 들어간다거나 배우자와 아니면 이혼 서류를 다 사인해가지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실제 진짜로 이혼하겠다고 배우자가 어떤 행동을 감행하게 되면 겁을 먹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정말 진정으로 내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신중하셔야 돼요. 특히 가정에 대한 부분은 신중하셔야 되고 이 12월 18일부터 해가 넘어가는 1월 6일까지 정말 내 진심이 아닌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다거나 배우자한테 입에 담을 수 없는 어떤 폭언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보시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대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디까지나 참고로 절대적인 운이 아니기 때문에 계절과 태어난 생시와 환경과 장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남은 개수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개수 남았네요. 개묘년의 갑자월이죠. 상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와서 건럭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상황입니다. 자묘형이 두드러져 보이죠. 말 그대로 자묘형이라는 것은 어떤 간섭 또는 형이니까 수술 같은 것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개입이 따를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아마도 개수 입장에서 보자면 자축인으로 간모 상관이 격각이 되는 달이기도 하고 또 식신에 해당하는 여기 을목 묘년의 기운인 이 을이 바로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달이거든요. 길게 내가 안고 가야 되는 어떤 질병 어떤 질환 이런 것들을 알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만기 만성화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오래오래 내가 진료를 해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피부병일 수도 있고요. 장과 관련된 질환일 수도 있고 뭔가 피가 깨끗해지지 못하는 그런 질병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딱 다릅니다. 자수를 일제에 깔고 있으면 자궁 글자도 될 수가 있고요. 남녀노소 비뇨기 쪽으로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재관이 불안정한 기간이에요. 지금 이 갑자월의 상황이 화토가 무력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개수 입장에서는 자월의 상황이 신자진 운동을 하죠. 이게 임수의 운동이 완성이 된 부분이에요. 겁제들이 완성이 됐다는 뜻은 나에게 어떤 양보 이 겁제로 인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양보 또는 실컷 일을 해서 돈을 모아놨는데 고스란히 가족들에게 뺏기는 그런 희생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해자축으로 가면 누구나 열심히 활동하는 기간이 아니라 이제 에너지 자체가 떨어지지만 그 중에서도 개수에게는 자신의 에너지가 강해지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뺏기는 식으로 아 나 열심히 했는데 왜 쟤들 좋은 짓을 내가 하고 있지?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송사가 막 복잡하게 걸려있다거나 아니면 가족들끼리 대판 싸움이 난다거나 막 섭섭한 일이 생겨가지고 아예 연락 자체를 끊어버릴 수도 있고 없는 사람 취급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직장에서는 무난해요. 이제 금수의 상황으로 봤을 때 정인에 해당하는 경금은 이 정인은 얘기를 잘 못할 정도로 에너지가 떨어지지만 신금 같은 경우에는 장생지 환경이란 말이죠. 이게 편인이거든요. 신금 편인이 장생지 환경에 놓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사건 사고가 있더라도 어떤 좀 복잡한 일이 나를 괴롭히고 내 멘탈을 힘들게 하더라도 사건 사고에 시달리더라도 그래도 개수에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더라. 내가 좀 강해지는 시기예요. 이번 갑자월은 강해지는 시기. 다 달관하는 시기. 주변 사람들이 이런 횡포에 달관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횡포나 폭력이나 어떤 폭언이나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더 심했었어. 나 요즘 명상하고 있어. 이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정말 평화로운 모습으로 누가 들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일 당하고도 아무렇지 않아. 이렇게 막 놀랄 수 있는 일을 겪어도 개수분들은 워낙 똑똑하고 워낙 또 멘탈이 강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좀 참지 뭐. 나에게 기회가 아직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을 더 놀래키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흐름을 보자면 12월 8일 양력으로 부터 12월 17일까지가 약 10일 정도 기간인데 내 개수 입장에서 임수에게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거든요. 이 자우 어린이가 신자진 운동을 하고 임수의 운동이 완성이 되는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나는 제대로 해서 넘겼는데 주변에서는 완전 막 이를 엉망으로 해놓고 그 책임에 대해서 왈구왈부하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럼 12월 18일부터 1월 6일까지는 장장 20일 정도의 기간인데 개수가 공간 속에 개수에게 또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 되면은 진짜 도 닦는 기간이에요. 한마디로 이 기간 자체가 도 닦는 기간 도를 닦는 기간 나의 정신력이 어디까지인가 인내심 테스트 주변 사람들 볼 때는 어머 끔찍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도 개수에게는 아무렇지 않아 난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이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명형이기 때문에 어떤 개입 본인이 어마어마하게 큰 수술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진짜 참을 수 없는 어떤 폭언이나 대우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만둘겠다고 나가버렸는데 개수는 끝까지 남아요. 버틸 수 있어. 어디까지 하나 보자. 나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서 개수가 사람들 놀래키게 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봤는데 일단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한마디 한마디에 꽂히지는 마시고요. 그냥 이런 해석도 있구나. 저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구나. 이렇게 가볍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1월달은 제가 또 녹화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